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 아주 숨가빠 죽건 지금 녹색 검색창에서 제이래빗 검색어 2위입니다 오 정말요? 이 시간 끝날 지은회는 뭐 1위를 탈환할 것 같아요 1위 한번 찍고 갑시다 아침 청장입니다 네 제이래빗 해피 땡 이어 청해 듣겠습니다 네 1, 2, 3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이불 짜 아픔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반짝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해피 해피 팅스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를 때 유난히 한색이 좋아 멀리 입어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슬슬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만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나 힘도 안 줬는데 쾌변 아웃보나스 유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해피 해피 팅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맞춤 출 때 아주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백점 오우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 해도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해피 해피 댄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두 상상만 해도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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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행복하세요 아 정말 행복한 아침이 됐어요 제이 레디스 쟁이가 하는데 사운드 뮤직에서 마리아로 부른 것 같더라고요 아 마리아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